한국국토정보공사 반드시 승리해서 절차적 정장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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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말거리 차원에서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자. 이렇게 해서 서귀포치 자원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고 또 요청해서 오늘 이렇게 날짜를 잡혔는데 많은 등등해하는 등등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조용히 하자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메례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도 국토부에 진단을 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2동안 불러봐라 제3대 제2동안